아이쿠아 아이쿠아 얘들 왜 여기 있어 아이쿠아 멍곤이 엄마 오랑이 아이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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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쿠아 먹으세요 우리 아이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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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까지 아이쿠아 누구니 옆에 야 공구니까 송구기 곤이야 곤이야 여기 곤이야 여기 아이쿠아 아이쿠아 아름이도 왔어요 아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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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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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어머니도 드셔야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곤곤아 잠깐만 얘네 좀 먹이고 다운이만 평화로워요 그쵸 아우 아울릉했어 어머어머 아우 아우 곤곤아 이거 먹어 아우 애들은 싸우고 엄만 밥먹고 그쵸 아우 아우 곤곤아 애들 왜 이렇게 못 먹어 이렇게 깨묵이 아냐 아우 어머어머어머 어후 아우 밥 먹을 때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거에요 건드리면 안돼요 건드리면 안돼요 그쵸 어 어 어 자 아이 우리야 그만 화내 아 아 아니야 다운이가 아 다운이가 수리 때문에 화났어 건드려가지고 우리가 화났어요 우리야 누나 누나 뭐야 나뭇가지 먹는거야 누나 누나 안입니까 안입니까 알았어 줄게 줄게 덩곤이 말하는거 들으셨어요 왜 자기 안주냐고 말했어요 어 하여튼 너 누구야 이리와 뒤에 있는 애 누구야 뒤에 있는 애 누구니 네 어 얘네봐요 먹잇구멍을 다 막아놨어 얘들아 네 어 자 이거 나름이 누구야 나라 거기 있어 기다려봐 나라야 어 나라야 여기 나라야 이거 여보 이리왕 오늘 왜 이리왜 이리왜 어머미 엄마가 평화로워 지금 자 다운이 다운이 야 다운아 여기 다운아 여기 아휴 화내기 말고 어머 어머 아름이가 엄빠들였어요 어 아이 어떡하지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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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곤아 이리와 동곤아 이리와 이리와, 이리와. 경훈아. 얘들아. 식사시간 예절이 이게 뭐야? 경훈아, 이리와. 경훈아, 이리와. 담마 떨어졌어. 담마 떨어졌어요. 어머니가 지금. 첫째 딸. 이리기야? 어, 너무 쏟아. 지금 막 털 날린 거 보셨어요? 맹수예요, 맹수. 다들 이렇게 말하세요. 저 좀 여기다 넣어주세요. 손 한 번만 넣어볼게요. 이러는데. 예, 큰일 나요. 맹수예요. 경훈아, 이리와. 소고기만 가. 딸맛고 땅에 못 먹겠어? 이리와. 아이고야. 아름아. 부르지 마. 어머나, 어머나. 딸맛고 땅에. 하지마. 하지마. 아름이 이거 먹어. 하지마. 끈질하지마. 아. 딸맛고 땅에. 네, 끈질이. 해봐. 다온이 못 오죠? 다온이. 먹을 거야. 진심인 친구인데. 지금 못 오겠대요. 아름이 아. 잘했어. 아, 화를 왜 그렇게 내. 공곤아. 공곤아. 엄마도 못 오고. 다들 손만 닦고 있어요. 웃겨. 진짜. 아. 아. 편한 놈이. 아이고. 잘했어. 많이 챙겨주잖아. 왜 화내. 다른데. 이리와. 공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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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. 소고기 먹어. 공곤아. 소고기. 네. 온 가족이. 첫째 딸 땜에. 얼굴 떨고 있어요. 지금. 62. 이 아이를 먼저 진정을 시켜볼게요. 이리온다 보죠. 아지. 화내지 말고. 뭐가 이렇게 화가 나. 공곤아 이리와. 진정이 시켜봐. 내 아들 도듬고 있어요 지금. oltzcess. 엄마도 맞았다고 지금 막 고듬어요 요즘에 먹는 거에 가끔 예민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머나 다 마음을 달래고 있어요 아름아 하긴 그 같네 우리 아름이가 오늘 뭐가 속상해가지고 더운 거다 그치? 다 도망갔어요 근처에 오질 못해요 나라가 애교부리고 있어요 엄마 나 보고 푸르래요 우리 아름이 애들아 아무도 못해? 눈빛만 보네요 모르겠대요 아름이 얼른 맺을게 이리 와 이리 와 아름아 아름이 얼른 맺을게 이리 와 이리 와 아름이가 왕이에요 그쵸? 먹을 거 앞에서는 자 닭다리인데 어떻게 먹나 보세요 아름이 올라와 볼까? 아름이 올라와 보자 아 공부도 싫어? 공부 한번 해야지 올라와 보자 공부 안 하세요? 그냥 먹을 거야? 아 기분이가 많이 안 좋아요 오늘 기분이가 안 좋아요 맨날 맨날 달라요 아 진짜 자 아름이 하나 더 먹으세요 많이 먹고 가세요 아름아 아름이 하나 더 먹지 뭐 어떡해 뭐 어떡해 눈 깜짝깜짝 하잖아요 자기 마음 좀 알아주라고 아름아 여기 있어요 꼭 먹지 말고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나라 빨리 와봐 나라야 이리 와봐 빨리 와봐 아유 와봐 아 무서워 유나 무서워 나라 이리 와봐 나라 이리 와봐 그림에 떡이요? 어찌어찌 어찌 하나 얻어 먹었어 아유 아유 중기 중기 진짜 아유 중기 자기한테 뭐라고 하지 말래요 아유 너 날개 먹어 안돼 나라 먹어 못 먹고 그렇지 누나한테 그냥 자 아름이 마지막 까지야 충분히 많이 먹었어 아름이 응 됐어 자 이제 이거 어머니꺼야 너희들은 다 먹었잖아 저기서 굴려가지고 그치? 가 가 가 너 화 많이 났으니까 하나만 더 먹어 자 아름이 다 먹었어 이제 가 어머니꺼에요 아니에요 어머니꺼에요 아유 안돼요 어머니꺼라고 안돼요 어머니꺼에요 몇 번 말해요 지금 그죠? 어머니꺼에요 엄마 봐요 지금 표정 봐요 아유 모르겠다 누워버렸어요 동생 데리고 가 엄마 잘 먹었어 엄마 줄거야 이제 안돼 너 먹었어 많이 집에서 먹을 거잖아 가 이제 건건아 건건아 빨리 갔어 빨리와 빨리와 엄마 미안하대요 먹을 거 앞에서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대요 자 이거 먹어 건건아 엄마 삐졌어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고 좀 갔어요 왜 어떡하지 나라야 오늘도 니가 먹네 어 맞아 나 일어나 볼까 둘이 일어나기 잘하잖아 엄마 안오면 너라도 먹어야지 뭐 일어나 볼래 나는 일어나 볼래 옳지 아이씨 아이씨 귀엽네 날아가 아이씨 엄마 안 남았어 빨리와 마음을 다루면 씻으면 씻지 않아요 네 씻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코가 귀엽잖아 아이고 귀여워 아까 화난 거 봤죠 만질 수가 없죠 덕원아! 얼른 와! 잘했어요 잘했어요 똑똑해요 쳐다보셔야 지금 다 주고 있어요 아름이가 많이 먹었다고 덕원아!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덕원아 빨리 와! 나라 다 먹는다 아유 참 덕원아! 엄마 불러 빨리! 얼른 와! 나라가 다 먹어 얼른 와! 엄마가 이러면 안 돼 엄마가 이러면 안 돼 귀여워 덕원이야! 엄마 안 하잖아 덕원아! 아이고 이러면 안 돼 아이고 이러면 안 돼 아이고 이러면 안 돼 아 똑똑하죠 그쵸? 엄마 움직이고 있어요 기다려 볼게요 다섯 조각 남았어요 다섯 조각 아이고 엄마 좀 드리자 그만 먹어 아래 턱에 소고기 국물이 붙어 있어요 다 먹었어 엄마 오잖아 엄마 줄게 네 덕원아 이리 와 이리 와 고기 먹고 마음 좀 달래 이리 와 와달라고 와달라고 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이리 오세요 얼른 오세요 덩원씨 덩원 척 하면서 옆에 길렀어요 덩원아 소고기 덩원아 덩원아 이리 와 고기 이리 와 얼른 안 돼 아름이 오잖아 안 돼 안 돼 엄마 거야 아름이 오지마 이리 와 권권이 권권이 이리 와 어디 가라고 빨리 와 안 오고 혼낼 거잖아 너 화낼 거잖아 이리 와 어떻게 해 아름이 하나 준다 어떻게 해 아름이 하나 준다 양보하는 거야 얼른 와 오빠야 안 오빠야 이리 와 이리 와 아우 진짜 아름아 이리 와 이리 와 권권이도 눈만 깜빡이면 어떡하라고 내가 거기까지 못 가잖아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 좀 어떻게 주래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 좀 어떻게 주래요 여기서 이제 피케야 가냐 이리 와 권권아 이리 와 권권아 야 이제 3개 남았어 3개 권권이 3개 얼른아 하나 먹어야지 아우 어떡하죠 진짜 이리 와 아름아 아름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봐 공권아 이리 와 봐 이리 와 봐 이리 와 이리 와 아우 얘도 보통이 아니고 얘 자식들도 보통이 아니에요 아우 아줌마 한 번만 일어나 보자 일어나 보자 아우 아우 다 먹었어 안 돼 안 돼 안 돼 가 오늘은 많이 화 안 냈어요 두 개 먹었대 아우 이렇게 또 오늘 너무 힘든 간식 먹이기 시간이었어요 우리 아름이가 이렇게 화낸 적이 없는데 우리 되게 많이 화내놨나 봐요 우리 애기들 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좀 걱정하지 마시고 옆에서 관람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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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